네 이번 시간은 2020년 일리의 통합 시험이죠. 방지기술 기사 시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1번 문제 자 지금 활성 슬러지법으로 지금 BOD를 모하려면 90% 제거를 하는데 지금 에어레이션 그러니까 반응조 호기조에서 6시간 동안 지금 있었대요.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BOD를 95%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때 포기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BOD를 첫번째 90% 제거를 하는데 이 BOD 반응은요 1차 반응이죠. 1차 반응에서 베이스 밑이 10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볼게요. 자 밑이 2가 있고 10이 있어요. 밑이 2일 때 1차 반응식은요 LN값을 씁니다. 그래서 LNC0로 보내시는 마이너스 KT가 되고요. 밑이 10일 때는 LN 대신에 로그를 써요. 그래서 로그 C0분의 C는 마이너스 KT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밑이 10이기 때문에 어떤 식을 1차 반응식 로그를 이용한 이 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첫번째 BOD가 90% 제거가 됐다. 그러면 로그 C0는 얼마일까요? 처음에 BOD 90%를 제거하니까 처음에 100이 있었다고 하자고요. 그럼 100이 90% 제거되면 10이 됐겠죠. 남은 게. 그래서 처음 농도 C0는 100이고 나중 농도는 1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K 6시간이 있었으니까 T가 6이 될 거예요. 그죠? 90% 제거하는데 6시간 걸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을까요? 네 K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 K값이 계산을 하시면 0.1666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요번에는 요번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BOD를 95% 제거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요구되는 시간, 포기 시간이에요. 자 그럼 BOD 요번에는 95% 제거될 때 봅시다. 자 95%가 제거된다는 얘기는 처음 농도가 100이었다가 90% 제거가 됐으니까 몇 프로 남았어요? 5 남았겠죠. 그죠? 그래서 농도 100에서 5가 될 때에 그 때에 T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K값은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1666에다가 이제 T를 미지수로 두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T는 얼마? 7.80 나오네요. 단위는요. 자 우리 여기 K의 단위가 per hour니까 시간의 단위가 hour, 시간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 2번이 되겠네요. 2번. 42번 풀게요. 활성탄 흡착의 효율이 가장 낮은 거죠. 어떨 때는 흡착 쓰는 게 효과가 좋고 어떨 때는 흡착을 쓰는 게 효과가 안 좋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흡착을 할 때는 어떤 걸 흡착을 하냐? 그러면은요. 물에 잘 안 녹는 애 그리고 너무 많은 양, 다량이 있으면 그거는 흡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흡착이 뭐예요? 포스트잇처럼, 찍찍이처럼 붙여서 제거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은 활성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소량의 미세한 걸 처리할 때 보통 흡착을 쓰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물에 안 녹는 불포화 유기물, 소수성 물질, 그 다음에 맛이라든가 냄새, 색도 이런 거에 흡착을 쓰게 되고 일반적인 SS나 유기물 분해할 때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응집침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효율 가장 낮은 거 그러면 누가 될까요? 여기 맛과 냄새 제거 그리고 흡착 소량의 맛과 냄새를 흡착으로 제거할 수 있고요. 여기도 보세요. 미량, 소량이죠. 그러니까 미량의 거는 흡착으로 하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어질러워져 있으면 첫 번째 청소기 가지고 그냥 밀잖아요. 약 많을 때 그게 편하니까. 근데 막 뭐 밀가루 어디 쏟았어요. 그거를 찍찍이로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죠. 찍찍이 계속 뜯어야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흡착이 안 맞습니다. 근데 언제 찍찍이를 쓰기 좋아요? 먼지 조금 묻어있을 때 그죠? 아주 소량 처리할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여기도 보세요. 이미 한번 처리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유기물. 그죠? 그러니까 한번 1차 처리, 2차 처리하고 그다음 또 한번 처리가 필요할 때 그때 흡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산업해수라든가 침출수 처리할 때는 다른 방법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4번 정답.